왜 이렇게... 아무런 맛이 없어. 그렇게 표정을 못 숨긴다고? 미안하다. 아니야, 아니야. 유진아 너무 행복해. 저 예전에도 내가 그랬잖아. 왜 반대로 돼 있는 느낌이지? 정확하게 반대로 돼 있는 느낌이야, 자리도.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죠, 홍복자들? 내가 밤엔 잘 안 먹으니까. 이때는 이 친구가 저를 많이 놀렸거든요. 이때 제시의 얼굴? 네. 진짜 많이 뺐다. 저 때 많이 뺐어요, 사실. 난 너 뭐 넣어보면 혼나던데? 죽여버리고 싶어요. 복수가 시작된 거라고. 이거 먹어도 돼. 아, 저 맛있어. 진짜 약간 있어, 약간. 저거 먹으면 마중물 만드시면 안 되는데. 이 마중물 만드! 이 마중물 만드! 이 마중물 만드! 이 마중물 만드! 무너졌어. 너무 맛있죠? 너무 맛있지? 하지마. 내일 화장품 촬영했는데. 지금 오늘 거의 일주일 만에 먹는 거거든요. 진짜 많이 먹는구나.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구나, 사람들이. 진짜 많이 늦었다. 맛있는 거 먹으려고. 그러니까요. 그만 먹고 먹지 마. 진짜 맛있네. 이분도 싹 발라먹었어. 아, 맛있다. 이런 거 얼마나 맛있겠어. 와, 어떻게 하나는 먹었지? 그러니까요. 독하다. 진짜 더 독한 거야. 이게 더 독한 거야. 차라리 안 먹는 게. 맞아요, 맞아요. 맛을 보고 그 다음을 안 먹을 수가 있죠. 와, 이거 진짜.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네. 진짜 이거 많이 주네. 이게 대짜지? 아니요. 어? 택배! 택배! 택배!